자 유진 로봇의 대한주 로봇 구동 부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관련된 대한주 두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한 분은 아진 엑스텍을 가져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로봇티즈를 가져오셨습니다. 과연 이 두 종목 어떤 종목이 대한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 로봇의 대한주 하나씩 가지고 오셨는데 자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진 로봇 너무 좀 뭔가 2% 부족하다라고 하셨으니까 대한주 아진 엑스텍은 어떤가요? 20% 아닌가요? 20%요? 아진 엑스텍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실적이 확인이 되고 있고 뭔가 구체화되는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이 회사가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지금 GMC라고 하는 쪽과 RMC라고 하는 쪽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모션 제어라고 하는 GMC가 국내 1위입니다. 이런 지위를 갖고 있고 RMC는 로봇 제어. 특히 보통 지금 현재 로봇이라고 하게 되면 거의 산업용에 쓰이는 게 많죠. 그런데 산업용 같은 경우 일단 팔 하나만 있죠. 팔 하나가 용접한다든가 움직인다든가 하면서 나오는 이런 제어와 관련된 쪽을 아무래도 일단은 움직임을 컨트롤을 어떤 PC나 아니면 이런 입력을 해줘야 그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그에 걸맞게 정확하게 움직이는 제어에 역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가장 앞으로도 더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관련된 제어나 구동 관련된 핵심 부품까지 같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현재는 일단 자동화 장비 쪽에서 가장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이나 스마트폰 관련된 쪽의 장비를 제조하는데 그리고 또 검사 쪽과 관련된까지도 국산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부각을 많이 받아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로봇 제어뿐만 아니라 모션 제어 쪽에서도 무게를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움직이는 모습 그대로 가상현실에서 똑같이 움직이게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메타버스와 연관돼서 또 연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션 제어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도 메타버스 환경에서 훨씬 더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실적 자체로 보게 되면 3분기 누적 영업이 50억을 기록을 했는데 실적이 턴아라운드 되는 현상들이 뚜렷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준은 2019년도 흐름될 때까지도 더 좋아지는 모습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건 시총이 아직 천억대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약하긴 하지만 여전히 3분기 때 보여주는 실적 동향과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생각하게 되면 훨씬 더 회사의 내용들은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진 엑스텍을 김민수 대표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로봇 제어, 모션 제어 관련 기술을 일단은 이런 걸 가지고 있고 턴어라운드, 실적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해주신 유진 로봇보다 낫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유진 로봇을 강력하게 미우셨던 정태근 팀장님이 가지고 온 대안주는 어떤 건가요? 네, 로봇 히즈가 자막이 나갔죠, 이미. 네, 바꾸시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로봇 히즈. 자막이 나갔다고 여쭤보시길래요. 다른 걸 원하시래요. 로봇 히즈. 제가 잠깐만 김민수 대표님이 디스하면. 좋습니다. 바이오라는지, 그러면 바이오 같은 기업은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기준이면 제가 봤을 때. 미래에 대한 기대감. 아예 퍼가 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맞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도, 나이도 이런 건 중요하지만 결국 주가가 그것 때문에 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외의 경우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체크를 해보자. 그래서 일단은 로봇 히즈를 또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서두에 설마 유지 로봇에 가지고 있는 가정 로봇 이런 장난감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린 건 아니고요. 아니고 포인트가 이제 가정용 로봇에서 이제 앞으로는 배송용 로봇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현대차 그룹이 우한 형제들이라고 있는 배달 플랫폼 회사 외에 MOU를 매선지를 주목을 좀 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상용화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현실화가 될지 상용화가 될지는 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 배송 로봇을 어쨌든 같이 플랫폼을 만들고 하드웨어를 만들겠다는 그런 MOU를 좀 체결했고요. 그리고 L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에 2022년도에 실내외 배송 로봇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트렌드가 가정용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간단한 봇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로봇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로봇 쪽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도 제가 볼 때는 가정용 로봇 물론 스마트폰으로 제외하는 어떤 사물인터넷의 어떤 구현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정용 로봇에 제한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 본다면 삼성전자도 추후에는 어쨌든 배송용 로봇이라든지 도심항공 쪽이라는 부분들을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뜬금없이 자동차 회사가 지금 나르는 자동차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이게 배송용 로봇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L전자가 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해외 쪽에 캐나다의 라이다 업체 레다테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다테크에 투자를 한다는 건 또 라이다잖아요. 그러면 자율주행과 연관성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L전자가 또 로보티즈라는 회사의 액츄에이터 모듈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율주행과 연관된 감속기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속도를 제외한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L전자가 어쨌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L전자 쪽으로 죄송합니다. 투자가 아니라 L전자가 이제 그 부품을 채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어떤 매출이 앞으로 또 반응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주된 매출은 이제 실내외 서비스용 로봇이었던 플랫폼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부품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 배송용 로봇, 도심항공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유지로봇보다는 조금 더 로보티즈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상가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상가 간 이유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앞으로 배송용 로봇, 지금도 화면에 음식 배달하고 있는 로봇이 있는데 저런 것에서 좀 더 진보한 외부로 나가는, 실내외가 있는 게 아니고 외부로 나가는 그런 것들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로보티즈에 대해서 정태근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가격 전략 좀 제시해 주시죠. 어제 상한가 갔는데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상한가 갔기 때문에 가격을 어떻게 잡았는지 저도 애매한데 그러니까요. 일단은 욕심이 있다면 전일 정가 이하면 상당히 좋겠죠. 전일 정가가 12,800원인데 혹시 12,800원 이하를 주게 된다면 선침해 관점에서 매수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최소 30% 이상, 22,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가는 15,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로보티즈 확인해봤고요. 김민수 대표님의 아진엑스텍도 가격 전략 주시죠. 네, 좋은 회사는 늦게 움직입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아진엑스텍은 일단 반응은 시도하는데 약간 좀 느리죠. 그런 쪽에서 아마 갯매꾸기 정도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약 한 9,900원 정도. 살짝 눌린 목적에서 매수가를 타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올랐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추가로 이격이 벌어지는 단계는 1차로 12,000원대 정도 같고요. 거기서의 변화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선정가는 9,3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진 로봇의 대안주로 두 가지 아진엑스텍과 로보티즈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로봇이 앞으로 미래에 정말 산업으로 꼽힐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결국에는 현실적인 숫자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시장에서 충돌되고 있다는 것도 두 분의 의견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 로봇과 관련된 테마 종목들을 오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소개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와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